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료의 판변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계약 당사자와 외역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은 2022다 24742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사건이고요. 원고가 건설에 사고 피구는 19명이 상고를 했는데 그중에 주된 피구 1명 빼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구 16, 17명 중, 그러니까 18명이죠. 총 이 중에 피구 16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이 16은 피구 8과 17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7년 4월경에 피구 16, 주된 피구자 16과 887 이 3명하고 빌라 신축 도급계약으로 채굴하고 공사대금은 68억 원으로 체결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구 16, 이 사람은 2017년 12월경에 도급인을 피구 16으로만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17년 4월경에는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공유자 3명의 전체가 공사대금 68억 원으로 체결하죠. 그런데 17년 12월경에는 16, 단독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을 17년 4월로 소급 기재를 합니다. 이 계약서를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서 행정관측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구 16으로만 된 도급계약서가 또 하나 작성이 되는 거죠. 2016년 4월에 작성한 것으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피구 16은 완공 무렵에 2018년 17월경인 나머지 피구들, 나머지 피구들에게 전의 부분의 일부를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3명이 토지를 같이 도모해서 산 다음에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계약도 하고 뭘 다 하고 이 두 명은 이제 이따가 나중에 자기 전유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라의 일부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은 피구자에게 파는 겁니다. 축축 팔았어요. 그렇게 하고 원고와 피구 16은 2018년 7월경 이렇게 분양계약 체결한 그 시점에 변경 도급계약서 작성을 하고 도급인이 피구의 16 외 16인으로 기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외 16인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의 피구들인데 인형 도장은 피구 16만 찍고 16명의 이름이나 인형은 없는 상태에서 이 건축주를 피구들 전부로 하는 변경 신고를 다시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 사용 승인이 내려지자 피구들이 각자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눈기를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입장에서는 2018년 7월경 변경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했던 피구 16 외 16명 이 사건 피구들 전체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문제는 원고는 이렇게 공사대금을 피구 16 외에 나머지 16인 아까 말한 계약서 마지막 2018년 7월에 작성한 계약서에 피구의 16 외 16명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외 16명이 효과 수 있는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는 뭐냐면 이 외 16명이 변경 도급계약서상의 계약 당사자인가 아닌가 이겁니다. 이게 지금 계약 당사자이냐 아니냐가 먼저 첫 번째 문제고요. 계약 당사자이면 대리권이 있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리권이 없다면 다시 표현대리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또 세 번째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도 없다면 무권대리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각각의 단계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첫 번째 계약 당사자가 들어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미합치시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전후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불특정인을 추가하는 방식 외 몇 명 이렇게 부과하는 방식의 계약 자체에서 당사자로 특정할 수 있거나 상대방 입장에서도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즉 계약 자체에서는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상대방도 그게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계약 당사자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고와 피고 16은 변경 동급 계약서에 외 심중인의 명의를 확인한 적도 없고 추정할 수 있는 기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기 전까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 공사대금에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공동 도구비지로 원고가 인식했다는 사정도 없는 거죠. 원고가 원심은 건축법상 건축주가 건축주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서 발성한 계약서인데 건축법상 건축주가 되겠다는 의사를 도구비지로서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책임지게 된 의사로 잘못 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했죠. 계약 당사자가 먼저 확정돼야 되고요. 계약 당사이라면 유권대리인지 그리고 유권대리가 아니라면 표현대리인지 표현대리 아니면 무권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세 개로 각각 나가는 일인데 원심은 계약 당사자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유권대리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건축주 건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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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를 도구계약의 대리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유권대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본 건데 대법원의 보기에는 이 외 16명은 원고 입장에서도 도구이라고 인식을 안 했고 그다음에 부장자들 입장에서도 분양대금 외에 전체 공사대금을 부담할 천혜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유권대리로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 표현대리로 볼 거냐 이거에서도 마찬가지죠.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공사대금을 부담해야 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뒤에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 1단계 첫 번째 관문인 계약 당사세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계약 당사세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유권대리 대리 원한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대법원은 분양자들 입장에 대한 범위를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고 원고, 공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이들에게 건축,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는 정황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2018년 변경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원고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왜 16명이 건축주라고는 인식은 있지 않았다고 본 게 타당하라는 겁니다. 결국 계약 해석, 해석상 왜 16명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결국 계약 당사자 명의를 뭐뭐뭐 왜 몇 명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이 왜 몇 명이 계약 당사자인지는 계약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계속 제가 말씀했죠. 왜 몇 명이 계약 당사자인지 아닌지가 일단 관찰이 돼야,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대리 권한을 논하는 겁니다. 즉 당사자들이 특정할 수 있었는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를 당사자가 이해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계약 당사자가 된다면 그때 다시 위임 권한, 대리 권한이 있는지를 다시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대법원의 왜 몇 명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거고 원심은 계약 당사자가 맞고 그 다음에 도구백의 위임도 있다고 봐서 인정한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왜 몇 명이라는 계약에 있어서는 이 단계를 꼭 기여하십니다. 계약 당사자 문제,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이 세계로 순차적으로 판단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